이번에 정말로 이 분은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. 아주 집에 가면 온천기가 꽃이에요.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고 늘 부르르르 살펴보면서 살자고 외치는 가수가 있습니다. 마음 착하죠. 정말로 또 가사일도 잘하시죠. 또 국악선생님이시기도 하십니다. 늘 제 프로그램은 단골선생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. 내 마음이 착한 우리 부르르르의 김연아씨 무대 소개합니다. 김연아씨 큰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김연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김연아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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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